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한태경, 박유천입니다. 3대15평가 촬영을 하면서 액션신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개인적으로는 액션신이 이렇게 힘든 거구나라는 걸 처음 느끼게 해줬던 기차에서 가장 먼저 찍었던 액션신인데 그 씬을 찍으면서 굉장히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. 열심히 찍었고 너무 힘들어서 찍기도 했었는데 그 부분이 가장 기억에 남고 프로답게 프로다운 모습으로 그런 액션신을 선보이고 싶은데 생각보다 안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. 마음만큼 몸이 잘 안 따라줄 때가 많은데 이번을 계기로 나중을 대비해서라도 미리 몸을 다져놓고 그런 부분을 또 연습을 미리미리 해두면 아마 더 좋은 그런 액션 부분들을 알고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기회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물론 이제 촬영 들어갈 때 하고 이제 카메라 온오프 차이는 확실히 저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. 근데 촬영이 들어간 순간만큼은 정말 100%, 120% 한태경으로 마음을 생각을 하고 있고 있고 제가 한태경이라는 걸 또 알고 있고 개인적으로는 겉으로 표현되는 그런 감정적인 부분들보다 좀 내면으로 좀 갖고 있고 그런 자기가 살아온 경험 또 직업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많이 차지하는 인물들이라 자연스럽게 내면적으로 좀 그런 감정들을 좀 순개하는 부분들이 없지 않으면 좀 많이 있었는데 짧게 짧게 보여드릴 수 있는 그런 감정들이 굉장히 많이 쉽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. 좀 많이 네 동물도 많이 했었고요. 나름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전달하고자 노력하고 있었습니다. 네 동물도 했습니다. 우선은 어깨 가장 좀 걱정을 많이 해줬고요. 어깨 걱정한 거나 보러 액션심 정말 잘 찍었다 이렇게 액션심이 좀 괜찮더라 이런 반응들이 있었고 어 어 지금 멤버들도 지금 뭐 제일 중요한 부타 드라마 방송국의 이제 트라이앵글 촬영 때문에 바쁘고 수술도 여러 가지로 바쁜데 드라마 또 뭔가 또 중간중간에 해주고 또 와서 지금 그 부분도 힘을 받아서 촬영을 잘 했죠. 참 멋진 드라마 현실적인 드라마를 만들고자 정말 다들 많이 노력을 했어요. 작가들도 그렇고요. 동물도 그렇고 동물도 그렇고 동물도 그렇고 그런 마음가짐으로 이 드라마를 만들어 나가다 보니까 저희도 만들어 나가면서 뭐 시간이 조금 좁혀서 혹은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어 그걸 저희도 조금 이렇게 깎아내려야 했던 부분들도 없지 않았어요. 정말 음 고민 많이 했고요. 고민 많이 했고 많은 분들이 정말 집중해서 열심히 찍었고요. 바쁘게 촬영에도 굉장히 좋은 특별한 경험이 됐던 것 같고 그 많은 좋은 동물도 선배모델 스태프들 많아서 되게 좋은 것 같고 3Days 잘 사랑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열심히 촬영했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